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관측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체관측 서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남겨옵니다. 총 4권의 서적을 추천드릴건데요.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풀코스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초판이 1999년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 책보다 더 괜찮은 입문자용 별자리 책을 못 본 것 같아서 첫번째로 소개해드립니다. 표지부터 독특하죠. 요즘에는 보기 힘든 별자리판이 있습니다. 11일 단위로 나눠진 각각설에 현재 시간을 맞추면 지금 보이는 밤하늘이 표지되는 별자리판이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별자리를 전혀 모르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별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독성 좋은 풀컬러 일러스트와 풍부한 삽화가 있어 아무 페이지나 잡고 읽어도 쉽게 읽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별자리를 거의 모르는 초보자에게 점과 선으로 그려진 별자리 지도를 주고 찾아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찾다가 포기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구성된 책이라고 생각해서 첫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의 천체관측입니다. 21년도에 출간된 비교적 신간서적으로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의 교재로 사용 중이죠. 계절별 길자리별 찾는 방법부터 사진선도로 표시한 별자리 및 최신 서적답게 스마트폰을 사용한 천체 사진 촬영 방법과 입문자 수준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만환경 사용법 및 관측 방법과 간단한 우주론 등에 대해 폭넓게 기술하고 있는 서적입니다. 아마추어 천체관측이라는 분야를 개관하기에 좋은 구성으로 짜여진 서적이죠. 천체관측 입문 책을 딱 한 권으로 끝내야겠다 라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천체만환경은 처음인데요 입니다. 2019년에 발행한 서적으로 초보자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인 천체만환경 및 주변장비에 대해 자세하게 소설한 책입니다. 만환경의 종류와 가대 및 접안렌즈 부가 악세사리 일체에 대해 필요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죠. 처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투자하기 전에 천체관측 분야에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그 장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개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상환경 천체관측 가이드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설픈 만환경으로 보는 것보다 괜찮은 상환경으로 보는게 훨씬 좋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환경으로 관측 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분이 대다수죠. 이 책은 아름다운 성원성단 은하부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성협 및 이중성을 찾고 관측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관측서입니다. 앞뒤쪽에 이렇게 계절별 일자리 표를 포함하고 있어서 관측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비싸 초체만환경을 구입하기 전에 또는 간단하게 쌍환경으로 밤하늘을 탐색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관측 입문자분들을 위한 서적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